네 소봉 프로젝트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투자의 진술을 보여주는 도지코인 오늘 또 우리의 멋쟁이 알론 머스크 한마디 했죠. 진돗개가 아니라 시바견이죠. 난 니가 좋아. 그런데 정말로 도지코인은 투자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도지코인을 아시면 정말 투자를 아시는거죠. 볼까요? 한번 보죠. 오늘 시바견, 시바토시 낙가모도 도지코인은 투자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도지코인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올렸죠. 도지코인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올렸죠. 페이크 CEO가요. 공예 CEO죠. 가짜 CEO를 할거다. 이렇게 딱 했더니 알론 머스크가 미? 이렇게 댓글을 달았죠. 그래서 이 도지코인을 알면 제가 어제 했던 파이코인을 한번 자산 매격 가치 자산 가격을 맺히는데 코인에 자산 가격이나 가치를 맺히는데 주식 투자 방법으로 한번 밸류에이션 해보자 그랬죠. 아직 어제 첫번째 했었구요. 펀더멘탈 방식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사이클로지 사이클로지컬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 방법 테크니컬하고 다 마찬가지죠. 이제 테크니컬 방법을 방법인데 테크니컬 방법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자본이익률 매출액 자산총계 그거를 웬 개소리야 이러는 거거든요. 이걸 도지코인이 아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지코인 주봉차트를 한번 볼까요. 올해 뭐 2013년 14년도부터 이제 쭉 해왔지만 오늘 거래대금 요 얼마에요? 40억? 40억 정도 도지코인이 오늘 40억 정도 거래된 지금도 뭐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5월달에 이렇게 715원 가다가 파이쿠인처럼 뭐 314 314.8 아까 이때 제가 그거 했네요. 주봉으로 볼 때 이르쳐 주봉으로 볼 때 그리고 오늘 뭐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200원부터 400원 최근에 일봉으로 보게 되면 200원부터 400원이니까 막 두배 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제 뭐 차트 보고 이제 뭐 사람들이 열심히 하시나 봐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좋은 건데 한번 볼까요 반면에 이런 이제 도지코인이 있는데 이런 도지코인이 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죠 도지코인은 도지코인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무제한으로 코인이 발행이 될 거고 계속 저렇게 나올 거고 지금 뭐 가격은 이제 저 정도 돼요 가격은 낮지만 가격은 낮지만 그래도 이게 발행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시가충액은 제법 되죠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도지코인 저렇게 앨런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출렁거리기도 하는 도지코인 반면에 이 악시아코인 이거는 제가 거래량이 없어서 확실하게 말을 못 드리고 몇 달 전에 악시아코인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1.25불은 계속 누르니까 1.25불 처음엔 70 몇 불 갔다가 내려왔다가 5불 갔다가 1.25불 있다가 다시 오르죠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악시아코인인데 수리레토코드로 AXC 그 다음에 USD 테더 지금 1.8불이에요 2.1불까지 갔다가 이제 뭐 며칠 전에 2.1불까지 갔다가 오늘은 이제 1.8불이죠 거래량이 줄고 있죠 이 악시아코인은 파운더는 닉 아가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악시아코인 자체가 그 이더리움 베이스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자기가 뭐 만들었다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월급자인 사장이고 뭐 그렇죠 뒤에 이제 전주는 따로 있고 전주는 제가 누군지 대충 알고 어떤 재단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실 이 코인은 도지코인과는 전혀 반대로 어찌됐건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은행 그 영연방 있는 영연방 그 도미니크 도미니카 공화국이 아니라 그 커먼엘스 오브 도미니카에서 거기에 이제 텍스 헤븐 지역에다가 이제 만드는 은행이지만 텍스 헤븐 지역에 만드는 은행이라고 그래서 작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사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제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사라 말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살 때만 해도 제가 뭐 참 이거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뭐 케이뱅크에다 크레딧 카드로 안 사 신용카드 금액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안 사지니까 그 케이뱅크에다 돈을 넣고 그거를 이제 업비트에 업비트에 가서 그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다시 이 악시아코인이 거래가 되는 쿠코인이라든지 빛마트로 이제 그거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더리움이나 그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 악시아코인을 사는 구조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코인이에요 근데 왜 이게 도지코인이랑 반대냐 얘네는 자산을 백억불을 백업을 해놓고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 요기 요기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그 악시아 여기 있죠 제 위에 있는 악시아코인 닷 오랫이 들어가 보게 되면 요즘 한국말로 번역해도 굉장히 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됐건 은행에서 하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하이퍼 디플레이션 모델이다 달러를 갖고 있으면 계속 이제 가격이 낮아지게 되니까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어 그리고 얘네들은 연봉리 12%로 줘요 어마무시하게 주는 겁니다 12%로 하게 되면 10년 15년 놓고 보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날걸요 달리하고 복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괜찮죠 1.8 정도면 뭐 지금 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로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 시켜서 하기도 뭐하고 그래갖고 이제 케이뱅크 구자트고 업비트 구자트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했는데 뭐 이 코인이라든가 파일 코인이라든가 이제 헬륨 코인 어제 말씀드렸던 헬륨 코인 같은 거 그런데 이것도 제가 굉장히 이제 여기는 정확하게 이 은행에서 이제 크레딧 카드나 대비 카드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자산이 확실하게 백업이 된 그런 코인입니다 그래서 무슨 재주로 연복리 12%를 주나 이제 그거는 그게 이제 바로 이 사람들이 코인을 만들게 된 배경이겠죠 코인을 만들게 된 배경이고 아무튼 여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설명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다 그러나 두 코인 다 좋은 것이다 도지 코인은 사실 우리나라 코인 중에 어떤 철학을 갖고 만드는 코인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다 돈 벌려고 만든 코인이고 다단계에서 시작했고 그렇지만 좋다 나쁘다가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블록체인이 뭐라는 거를 다 말씀드리게 된 거고요 제가 파이코인 좋아하는 이유 뭐 자꾸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하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게 블록체인 중에 가장 좋은 블록체인은 체인의 길이가 길면 되거든요 근데 파이코인이 아마 제일 길걸요 체인이 지금 그 파이오니어가 거의 뭐 3천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코인과 달리 어떤 그 참여자 다른 코인은 참여자기보다도 이제 어떤 코인 헌팅 이제 코인을 이용해서 돈 벌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헌팅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지만 치고 빠지는 사람들이 많지만 뭐 파이코인은 아직까지는 치고 빠질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이제 그런 아무튼 블록체인 블록체인의 길이가 체인의 길이가 제일 길죠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던 다단계니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자꾸 저기 알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이 어쩌고저쩌고 오늘과 같은 것에 또 글을 달고 우리 아들한테 도지코인 채굴기를 사준다는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는요 이 변하는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그 사람의 작전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의 작전이라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도지코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도지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러면서 블록체인을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지코인이 아주 좋은 거고 이 악시아 코인은 정 반대적인 의미에서 펀더멘탈리 어떤 코인보다도 든든한 기반을 가지고 시작한 코인이다 그래서 이 코인 지금 싸다 싸다 그러나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내부의 소식을 계속 들은 저 같은 사람은 살 수 있지만 많이 사지도 않았어요 많이 살 수가 없었어요 계속 눌렀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좀 살 수 있는데 지금 가격 괜찮다 자 그러면 왜 투자에 진술을 보여주는 도지코인 고인이냐 악시아 코인에서 아시게 되려면 악시아 코인 닷 오를 receber 들어가셔서 사시는 건 코코인 구 코인 이나 비트 마트 에서 사시면 되는데 비트 마트 보다는 구 코인이 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좋은 주식 좋은 코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도지코인처럼 이게 지금 뭐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도지코인이 있다 이거 뭐냐 이거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지금이라도 해도 되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좋은 주식 좋은 코인이 뭐냐 꺼리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꺼리 둘째는 세력 무슨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매춘의 이익률 자본이익률 무슨 순이익 증가율 다 필요 없고요 배당금 다 필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꺼리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 꺼리가 되느냐 이거 지금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에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하고 아날로그라는 3차원 시대하고 디지털이라는 4차원 시대로 넘어갔다가 이 두 개가 공존하는 메타버스 세상이 왔잖아요 이 메타버스 세상이 왔는데 메타버스 세상에서 메타버스에 있는 나를 어떻게 서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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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을 만들었지만 서로가 누군가 니가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신원 확인을 하냐고요 블록체인이 할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이 지금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도치코인 같은 거 앨런 머스크가 계속 얘기하는 건 이 꺼리의 확산을 만드는 거거든요 스페이스X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실패도 많이 해요 성공한 것만 나와서 그렇지 뭐 이 기와모양으로 만든 태양광이니 뭐 이런 건 또 많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실패가 아니죠 그게 다 과정이지 그리고 왜 자꾸 이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댓글을 달고 지금 이런 이런 저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이런 트윗을 왜 날르느냐 어텐션 자기의 의도에 자기의 인텐션에 어텐션을 갖는 세력들을 만들기 위해서죠 꺼리하고 세력 딱 두 개입니다 딱 두 개예요 이거를 도치코인이 도치코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좋아요 꺼리는 알겠는데 꺼리의 강도가 세력이냐 아니죠 세력은 거래 대금이에요 사람들이 말만 하면 뭐예요 자기 주머니 돈이 나와야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길거리 판사들 많잖아요 길거리 경찰들 많잖아요 판사는 판사는 자기의 판결로 자기 의견을 말하고 투자자는 매수 행위와 매도 행위로 자기 의견 얘기해라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좋아? 너 몇 주 갖고 있어 최근에 코인 몇 개 샀어 나빠? 샀어 팔았어 이거 딱 두 개만 두 개만 물어본다라는 거죠 저 파이코인 얘기하지만 저 파이코인 팔지 않았어요 살라고 그래요 그리고 파이코인도 마찬가지고 헬륨코인도 마찬가지고 도지코인은 안 샀어요 원래 살라면 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무슨 유튜브에서 뭐라 그런다 댓글에서 뭐라 그런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샀어요? 이거 물어볼게요 얼마까지 샀어요?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판사는 판결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투자자는 매수 행위와 매도 행위로 얘기합니다 그 행위가 들어간 돈이 얼마냐 그걸 거래량으로 알아야 되는 거래량으로 알 수도 있고 거래대금으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장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도지코인이에요 도지코인 이거 휴지 조각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력이 지금 아직 붙느냐 안 붙느냐 붙느냐 안 붙느냐 세력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세가 올라간다? 사셔도 돼요 매도세가 올라간다? 내리면 돼요 이거는 환율 투자하고 똑같습니다 환 거래는 방향성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지코인도 방향성 보고 하면 된다 어제 얘기했던 거 그거는 주식 주식시장 방법으로 분석하는 하나의 펀더멘탈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테크니컬 방법인데 테크니컬 방법은 이건 완전히 꺼리와 세력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이게 이런 건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하자면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좋다 그러든지 나쁘다 그러든지 이런 데 신경 쓰지 마라 짜증만 더 난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좋다 누가 그런데 좋다더라 이거요 다 자기 실제 행위에 방해가 됩니다 주변에서 오고 가는 남이 한 얘기를 자기가 믿다가는 자기의 매수와 매도 행위를 할 때 이게 문제가 돼요 이건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귀가 얇아서 그랬는지 예전에 아무튼 이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좋다 그러면 나도 좋은 것 같고 사람들이 막 나쁘다 그러면 나도 나쁜 것 같고 고집을 부리다가 보면 아닐 거야 고집을 부리다가 보면 머피의 법칙이 작동이 되고 그래서 참 이거 냉정하게 이거를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왜 주식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코인 얘기하고 하면서 간혹 도판 얘기를 짓거려 되냐 왠 영어 if you measure success 그렇죠 뭐 사람도 자기가 칭찬이나 비난을 받게 되면 칭찬이나 비난을 받게 되면 자기의 흥분이 끝이 없죠 춤을 추죠 좋은 평판 듣게 되고 내가 한 거 누구한테 잘했다고 하게 되면 그게 더 발전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떤 좋다는 소리 칭찬받는 소리 호가 나고 이름 나고 이거 좀 이게 부담이 된다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좋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근데 며칠 있다 더 이상 다음번에는 그렇게 크게 좋다고 그러는 소리 안 하면 좀 걱정이 되고 내가 인기가 없나 지금 지금 계속 거리가 확산이 되면서 세력이 붙어야 되는데 거리가 약해지고 세력이 없어지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똑같다라는 거죠 주식이나 심리나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냐 어디 갔어 이건 어제 건데 오마이 굿니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알고 있던 나 세 개나 갖고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세 개나 말고 또 하나의 나가 있는데 그거는 공의 나라고 이렇게 두고 하고요 영어로 하면 뭐냐면요 오퍼레이션 아이 그러니까 세 개나는 영어로 포마이 공의 나는 영어로 암프트니스 아이 혹은 오퍼레이션 아이 내 몸과 그러니까 몸 몸과 마음 이 예 아무튼 이런 이런 이제 그 심리적인 것을 이런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도 또 이런 사람들도 계속 거리를 만들려고 그리고 그 거리가 약화되면 거리가 약화되면 이런 이런 펌프짓도 하고 이런 펌프짓도 하고 박사도 박수도 쳐주고 거리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세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펌프진한 거예요 이게 투자의 본질이라는 거죠 꼭 꼭 네덜란드 트윌림 얘기를 안 해도 이게 테크니컬이에요 근데 이걸 정확히 어떻게 아느냐 니 주머니에서 나온 돈 니가 좋다 그러면 얼마 샀는데 샀어 얼마에 샀어 니가 나쁘다 그러면 그래서 팔았어 갖고 있지도 않고 팔지도 않은 놈이 나쁘다 그러면 들을 필요 없어요 사지도 않으면서 사지도 않았으면서 좋다 그러는 사람 믿지 마세요 수없이 돈을 벌었다가 수없이 돈을 깨먹은 저의 경험입니다 오늘 주식으로 보는 코인의 분석 방법 자산 가격 매치 자산 가격 가치 매기기 주식 편 투자의 진술을 보여주는 도지 코인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